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해도 우리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거 활발한 환기를 통해 시원한 공기는 마스크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열을 방출하는 투명한 디자인으로 대화하면서 입술을 보여줄 수도 있고 내장 마이크와 앰프가 있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내 목소리가 마스크 밖에서도 잘 들립니다 마스크는 방수도 되고 스크래치 방지 기능도 있어 오래 두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안쪽으로는 어두울 때 스스로 불이 들어오고 밖으로는 RGB 라잇을 이용해 개성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얼굴과 닿는 부분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 편안하게 착용합니다 특히 이 마스크를 위해 디자인된 특별 케이스에서 보관하는 동안 살균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에서 나온 프로젝트 헤이즐 스마트 마스크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듯 게이밍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만드는 레이저에서 이번에 열린 CES를 통해 스마트 마스크 프로젝트 헤이즐을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프로토타입이지만 앞으로 출시가 된다면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서양인 얼굴에 맞춰 만든 것 같은데 저같이 얼굴 넙대대하고 큰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특대용이 나오길 바라봅니다 아이 탐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관이 생긴, 건강관이 생긴, 건강관이 생긴, 건강관이 생긴, 잘생긴, 기술로 해주는 것입니다. 프레저드에 도전해보는 더욱 수색, 건강관이 생긴, 건강관이 생긴 하얀 소중한 건가? 프레저드 시스템이 생긴 하얀 소중한 마시지로 만들어진 하얀 소중한 이 마시지에 제공이 있습니다. 이 마시지에 대한 암을 기성하고 있다면, 마시지, 수소가 나아가 있는 지구의 하얀 소중한 마시지에 대한 소중한 마시지. 이상의 safety, 또한의 소통화와 소통화가 되었을 때, 보통 가장 디자인으로 얼굴을 표시하고 목소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 마스크는 클리어, transparent 디자인, 그것이 공유하는 것보다 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지금 목소리로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전혀 발음이 제거하고 있다면, 저희는 목소리로 목소리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형과 암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로 목소리를 제거하고, 제거는 제거에 제거하지 않습니다. 즉, 당신은 목소리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 마스크는 제거와 제거하고, 이던지, 대다시플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은 maple 흰색으로 This sustainable design greatly minimizes wastage as compared to disposable masks. A smart mask should also be super comfortable to wear. The silicone guard sits snugly around your face to prevent air leaking in and keeps the mask itself from touching or resting on your mouth so you can talk naturally. By designing this mask to be safe, social, sustainable, comfortable and personalized, Project Hazel is our answer to what the world's smartest mask can be. Bravo, I've been practicing my Vanna White skills for this very moment. Are you ready? I say we do it ready. Three, two, one, go. Voila, this is the official reveal of the concept for the world's smartest mask.